시청자가 많으니까 드립이 상상을 초월하네 없던 혐오도 생길거 같애 사주캐 땜에 완전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 그래 와 내 말 딱 일찜 딱 전해졌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 지도 알고있네 그냥 깨달았어요 콥스파티님 찍간게 고맙습니다 아 지금 연애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세상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사람 여자 좋아하는 그런게 아니잖아 지금 어휴 아 환술 아닐까? 아 환술이다 환술이야 깜놀이야 어 욕할 뻔했다 어 그래 좀 메고 다녀 얘 좀 제발 훌륭한 가방이란 말이야 누군가는 메야돼 현 questi 승.. 순만튀... 여러분 조금 수위 수위 조절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릇을 확인한거 아니야? 순만티한거 아니야? 진짜? 이걸 간을 보내 이걸 간을 보고 간거 아니야?